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 오사카주였습니다. 19살 택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일본 오사카주였습니다. 18살 택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버스터드 지은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태국에서 온 19살 남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버스터드 막내 17살 민지라고 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독립 그리고 발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다들 즐거우신가요? 소리가 너무 커서 기분이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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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만들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한번 다음 곡 소개해 볼까요? 다음 곡이 뭐죠? 다음 곡은 저희 버스터드의 피어리아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수 있나요? 예! 제일 좋아! 그럼 다음 곡 렛츠고 할까요? 렛츠고!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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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